겨울미 엄마 우리 배고 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! 오늘은 반올림에서 고구마무스 치즈 크러스트 피자를 주문했구요 불닭볶음탕 2개 피클 오늘은 음료는 오란시아코 콜라 오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! 고구마 너무 맛있어서 치즈 크러스트 치즈 크러스트 치즈 크러스트 치즈 크러스트 오징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. 아... 고춧가루 청양고추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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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맛있다. 맛있다. 오징어 맛있다. 음... 엄마, 우리 배고 가요 엄마, 우리 배고 가요